안녕하세요 대적파신 오늘은 드빌 뉴 해보겠습니다 평화로롭던 드래곤 밀리즈 검은사도가 다 나네요 포켓몬이냐? 약간 사람들이 있는거 포켓몬 같네요 아 드래곤이겠습니까? 백룡 뭐야 이거 백룡이 사화가 됐네요 백룡이 거미랑 당근으로 변하는건 뭔데? 리자몽 3마리 아니구나 더이상 드래곤빌리즈는 드빌을 볼 수 없었다 몬스터들이 좀 익숙한 애들이네요 드빌 에미에서 본거 같은데 이제는 곤충도 쏘네 너 설마 그 이름 까먹었다 노랑머리니? 아직 늦지않았다 드래곤 테마가 돼 우리를 찾아라 거기에 우리의 원피스를 숨겨놨으니까 미안합니다 왜 신작이 세로야? 숏을 올릴수도 없네 사악한 아로부터 세상을 구하라 그래 대척팟입니다 대척팟 대척팟 백룡할걸 누리 기억났다 이름 이거 드빌1이잖아 드빌1거 이미지 그대로 갖고 왔네요 드빌1,2m 다 기억하고 있죠 내 이름은 누리야 아주 친절한 내 선배님이지 질문은 얻다 볼였니? 오 걷는 느낌이네요 이제 이것도 AR 되니 20굴도 얻었네요 저거 드빌2 소리 아니냐? 드빌2 소리 아니냐? 드빌2의 우편한 선물 같은데? 엔젤주녀 고감전수도 올랐네요 R을 획득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피카츄 같은건가? 고대신용 아니고 엔젤주니어로 주냐 언커먼 시기 그래 드빌2의 앱이잖아 다 섞였는데 이거 몸무게가 좀 뚱뚱한 엔젤주니어네요 조감전수도 올랐구요 계속 터머머라고 하네요 내 파트너 이건 좀 잘 구현했다 드빌2의 앱이소리잖아 이거 드빌2의 앱이소리잖아 여기서 익숙해 오른쪽 아래에 있는건 드빌2의 앱 아니야? 자식들이 그냥 짬뽕해서 드빌2의 앱이 만들라니까 어? 여러분도 얼굴 나왔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 닮았네요 미안합니다 아 그거 나울렙이 아니고 나울렙이 아니고 아무튼 소설을 보니까 돌도 씹어먹더만 반죽해가지고 뭐였때나? 나는 델놈이다 뭐야 이거 바위는 부실수가 있군요 여러분도 얼굴이 부셨습니다 바위에 알아듣네요 저는 바위이라고 아닙니까? 오 등급이 똥인가봐요 10천밖에 안주네 이게 뭔 게임이지? 아 부하기를 얻었네요 이번엔 공짜가 아닌 길에서 죽은 걸로 하라고 하네요 뭐야 내가 알아서 가도 돼? 아 사과야 사과를 왜 부시죠? 아 쪼개기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과가 터져버렸어 불쌍한 사과 도감 점수를 올려서 새로운 스킬을 얻어낸다고 하네요 와 이거 듣자마자 리니지 리니지 느낌 나는데 도감 좀 그만 써라 바위 드래곤이죠 2.0등급이네요 설마 나 처음에 1.0등급 운이 없던건가? 그래 다시 사과가 나오겠죠? 아직 발견 안했는데 발견했다고 뜨네요 아주 친절하네요 어쩐지 사과를 쪼개봅시다 석섹스 애플 치갈 와우 그래 진화시키면 도감 점수 가네요 아 이제 진화를 시켜주네요 엔젤 주니어를 진화 아 레벨업은 쿠키로 할 수 있군요 뭔데 이건 또 뭐죠? 숨겨진 석상 타입의 물체를 발견할 수 있다 어 그래 비켜 진화이돌도 원래는 있어야 되나 보군요 개많이 필요하네 저거 드빌 원해있는 강림이돌이잖아 저거 진화이돌이 아니고 좀 그려라 색이라도 바꿔서 내라 좀 미안합니다 데시벨을 바꾸든가 색이라도 바꿔라 좀 그대로 바꿨어 뭐요 이건 또 해치 해치링 성체 초골 강림? 각성은 어디 갔다 버렸죠? 레전드 한정할 소환 이젠 끝났니 스토리얼? 이제 날 보내줘 골드 그만 주고 꺼져 누리야 누리야 좀 가 인마 어 이제 보스인가 보네요 몬스터인가? 저거는 드빌 엑스랑 에미에 나오는 그 워링 소리 아닙니까? 뭐 나 개쎄네 백토리 아니 좋군요 그래 근데 좀 걷는 거 좀 빨리 걸으면 안 될까? 요즘 시간이 금인 거 몰라? 난 똥 쌀 때도 아 미안합니다 앞뒤로 쏜다고? 미안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죠? 죄송한데 제가 저 자신한테 한 소리예요 망언을 했군요 아니 지금 퇴근하고 요거쯤 퇴근을 늦게 했더니 몸이 안 좋네 이건 뭐지? 분쇄기니까 부심 수통 분쇄기 쪽이면 안 돼 어 그래? 이제 꺼져 주는 거야? 아니구나 이번에 등급 3인가? 아 1.5네요 내가 아까 엔젤드래그 1.0 뜬 건 아주 똥같이 떠나보네요 이거 튜토리얼 언제까지 하니? 이거 좀 잘 그렸다고 했는데 그냥 똑같은 배경만 또 나온 거니? 자 이제 튜토리얼 끝났겠죠? 왜 처음부터 스킬 3개 주고 시작하면 되냐 그냥? 자 그래 그만 시켜라 아 아 더워 아 이번엔 지겠죠? 그럼 이제 또 성장하라고 하겠죠? 디피트 성격이 너무 세잖아이 아니 트레울이 너무 약해 전투에 강한들은 피해 더 강하게 만들어 음 바위 바위가 제일 높다고? 아 승천 승천이 있네요 드빌 에미엔 없던 거죠? 아 있긴 있었지 뭐야 이거 저 파이어 레벨 30짜리를 쓰면 안될까? 어 승천하면 킬 얻을 수가 있군요 아 진아이돌도 주네 저거는 드빌 에미에 있는 승천이네요 별자리 자 그래 이게 랜덤 아니지? 오 전투 입장식 공격력 증가 어 정해졌네요 어 이렇게 멘트하는거 보니까 진아 안해도 되니? 진아 안하고 그냥 가는데 딜이 더 세네 전투를 피할 수 없다 전투 전에 유니트 바꿀 수는 없니? 와일드 와우 오 잘 피하는데? 뭐지? 질 뻔했네 일부러 그런겁니까? 도화기 얻었구요 이게 언제 끝났는데? 아 진짜 드빌 에미가 선예였구나 뭔데 이거 선물받게 미안하다고? 감사하게 받기 뭐 레전드 주냐? 우와 좀 많이 주는데? 혜자인데? 비치알? 위치알? 오 핑크벨 백룡 안주냐? 오 좀 많이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야? 아닌가? 너 닮은 드래곤 받은거 아니야? 으하 정색 바위를 20까지 키우라고 하네요 안 키우면 안되냐? 나가면 안되냐 이제? 아 이제 그만 나 괴롭혀 뭐야 또 스킬 얻어? 달걀왕력 50% 자동탐험만 아 그래 어 그래 희생한 분위기 맞네 이게 졸업이다 드디어 졸업입니다 여러분 뭔데 이거 콜루세형 아 진짜 알아서 갔네 아 진짜 알아서 갔네 아 진짜 방치형 그만만되면 안되냐? 즉석 여긴 또 뭐야 광고보이겠지 또? 아 보물상자는 또 이게 또 어 그거군요 어 뭔데 이거 콜루세형 우편함으로 가면 선물이 있겠죠? 없네? 미쳤네 뭐야 벌써 친구 신청해왔어? 시청자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게 또 올라갈 수 있고 나무던전까지 초반거는 드빌원 스토리 똑같네요 그냥 지역에다 똑같은거 같은데? 나중에 또 이제 뭐 신전 해저 뜯겠죠? 콜루세움 뭐 또 좀 하냐? 좀 치냐? 좀 치네? 네 리나스 그냥 드빌원 캐릭터 똑같이 났네 드빌원 인기가 많았지 뭐 거래소 뭔데 이거? 거래 탑1 베노말 이거 팔수도 있어? 이건 좋은데? 화이트 디스토리어 시기도가 똥이네요 인기 탑 우와 고대신용이 레전드였어? 오 빛나는 스타일리스트 와 씨 난 절대 못 얻으라는데 몰라 이거 450만? 근데 파는거 보니깐 개똥이거나 그렇겠네요 키칼도 파네 이거 거래가 좀 활성화됐네 마룡은 없네 7일 오늘 열린건데 뭐 백룡 없나? 아흠 백룡이면 뭐 레전드급이겠죠 이 젠장? 어? 빛나는 백룡도 언커먼이네 백룡 아리 언커먼 그래 솔드아웃? 왜 뭐 등록할 수도 있네요 얼만데 이거 아 최소 판매가가 있구나 안 팔리면 어떡해? 법귤이 매일 계좌 나한테? 레어 에픽 언커먼 레전드는 어떻게 하는건데? 프리 프리 아 광고 보라고? 뭐야 이거 아 재미네요 거대한 공격잼 체력형 드래곤 전용으로는 체력도 증가하나보네요 어? 1회 무료 뭐야 이거 10회 무료 알소환 이거 리셋말 하는거 아니야 사람들? 패키지가 이것밖에 없네요 슈슝슝 와 아이템도 이렇게 딱 현금으로 파는구나 도움 모으면 레전드도 살 수 있겠다 도움 모으면 레전드도 살 수 있겠다 어디있지? 음 아 지금 밀라티스 밖에 레전드가 없구나 그래서 저것만 되게 딜 입다 파는구나 이거 그냥 흐응 흐응 이거 진짜 제가 꼼수 생각한건데 튜토리얼 깬 다음에 어? 금액 애매하게 해서 거래소에다가 요거 R같은거 봤잖아요? 초반에 이거 처음 보상으로 저거 리셋마라 해서 싹 다 판다 몇 50번만 하면은 150만원 벌 수 있잖아 이거 갖다 올려버리면 되잖아 최소금액 이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처음 깨면은 한 45,000골드 있는데 이거 45,000골드다 하면은 한 3, 40번이면 되겠다 근데 진짜 잔머리만 오지게 돌아가죠 내가 봐도 슈레기 같아 흐흐흐흐흐 자 그럼 이제 뽑기나 합시다 똥이나 썰어 알겠다 좋은게 뜨겠습니까? 엉커먼이네요 띵띵 오케이 목표는 도감 300점이죠 아 이거 확률 오와 오와 뭐야 이거 획득률 1%야? 아 이것만 지금 파는거네 R을 오씨 이제 지나가면 강림까지 없어 키칼이 제일 좋네 그럼 1%에 사나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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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이게 이게 게임이냐? 어? 게임이다 갓게임이네 이거 지금 우리 애미? 뭔데 이거 세라 확률업 100회선권 세라 알코드를 준다고? 왜 추가 지금 안해? 어 나 이씨 이거 갑자기 게임이 갓게임이 됐는데요? 오 이씨 이게 0.5등급 더 높게 부과되네 무조건 이걸 해야겠네요 어우 여러분 개쩔어요 이 갓게임임 오오 신규 유적 환영선물 아주 센스가 있구만 이게 뭔데 이건 또 굽기 아 그래 굽기 응 그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갓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 빨리 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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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뭔데 이게 비싼거야? 아 나 밀라노스 있으니까 필요없나? 또 여러마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의문회화는 또 뭐야 이거 이거 이런거 못참죠 하나만 삽시다 하나만 다 사 그냥 됐어 이 정도면 오 보스다 오 보스다 안돼 보스 만나기 전에 빨리 뽑아야돼 아니다 일단 보스 면상부터 채웁시다 드디어 보스로 만났네요 오 누님 좀 성형하셨네요 퀸즈 스네이크 이건 드빌 원 그대로 안 갖고 왔네 뒤질 것 같은데요 뒤졌네요 디피트 아 죽어도 보상을 주는구나 죽었어요 누님 내가 죽여드릴게 뭐야 이건 또 배치? 뭔데 이건 또 빵? 키목 아 이게 동굴 친구 아 뽑기하고 싶다 안돼 참아 뽑기하고 싶다 이거 하나 삽시다 자 빨리 알 뽑아야죠 빨리 갓겜입니다 이 게임 여러분 다섯 번 하세요 카즈아 등급만땅 7.0 엑스라지다 뭐야 4.4? 이게 4.9이 높은거야 맞은거야 알 수가 있어야지 채공형이네요 오 100점 이게 높은건가요? 뭐에요 이건 또 천개 있어요 저 앞에? 감정하기? 아 개똥같은게 떴네요 어 그냥 도감은 퍽 파오르네 그냥 니들은 다 쓰레기지 이 쓰레기들아 어 오늘은 알까기 하겠습니다 할로우 유쾌한 방어형이네요 1.8 그냥 등급이 개똥인데 이거 원래 이렇습니까? 뭐가 엑스라지어야지 등급이 높게 나오는데 2.2도 뜨네요 이것들은 다 어차피 대충 다 승천할 용들이라 이거는 스몰인가 보니까 등급이 개똥인가 보네요 아닌데 또? 어차피 드래곤 하나밖에 못 까고 다니잖아 스파이크 이건 제일 친절한 드래곤이네요 이 몸무게랑 큰 차이가 없나본데 물론 이제 잠깐만 저 알 왜 두개는 뭐야 저거 알 두개는 왜 뜬거야? 두개로도 깔 수 있나? 용감한? 위치 아 알이 두개여서 그렇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잉